삼사시도 듣자 쓰자 무조건 먹자 을자. 근데 이 곡이 없어, 진짜? 나는 앨범 만들러 갈게. 나는 앨범 만들러 갈게. 난 다음 앨범? 난 다음 앨범 만들러 갈게. 오 받은 거 같아. 나는 다음 앨범 만들러 갈게. 귀여워! 나는 다음 앨범 만들러 갈게. 자, 버거 모습 들어가니까! 철만 따라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 잠시만요. erro. 캬치 보이. 반사는 너무 반사더라. 반사. 반사는 확실하고! 반사... 조용히 형님 한 번 봐요. 가서 한 번 하고 와요. 분량이 없어서 그거라도 해줘야 돼요. 저희가 한 번 하고 와요. 오늘 분량 3금 Cas. 뉴트리 하나랑 지금 2명인지. 처음엔 눈들이, 발톱, 발톱때문에. 발톱이랑. 지금 어렵네. 자, 동현 씨 불러주세요. 여기서 멈춰 지지리 반사. 자, 타임. 본인 약간 버릇을 살짝만 좀 빼주세요. 약간 드라이하게 좀 불러주세요. 자, 비트감 있게. 원, 투, 쓰리, 포. 여기서 멈춰 지지리 반사. 덕분에 나으면 더 남자네. 남의 분 만들어 갈게. 잘했다. 과연 2020 굴빗튀게아를 드실 수 있는지. 결과는 모두 일어나서 화면으로 만나보십니다. 자, 과연. 동현 씨는 앉아야죠. 왜 틀린 거 알아? 왜 틀린 거 알아? 맞아, 맞아. 여기서 멈춰 지지리 반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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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야? 틀렸어? 실패! 왜? 거기서! 내가 거기서라고 했는데!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멈춰서는 들었는데. 여기서 멈춘? 여기서 모두가. 여기서 멈춘. 여기서. . 확실히. 멈춘도 멈춘. 멈춘도 멈춘. 헤리야! 어차피 다 틀렸어. 멈춘도 몰랐어. 헤리야, 다 끝났 때. 삐치지만. 멈춘. 멈춘, 멈춘. 2020 굴빗찌개야. 식사! 못합니다! 반사! 그 없어. 아, 양념피 여러 개가 그랬지. 아, 죄송합니다. 해님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님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나가라고요? 네, 나가세요. 아, 우리 나나 하래! 나가세요. 나가세요. 해님이 보지 마요. 해님이 예민하게 하지 마. 부분도 좀 보세요. 어, 많이 남았네. 아, 실제 보니까 크네, 굴비가. 와. 어머, 먹방 하셔야겠다. 마시고 계시면. 응. 응.